형 남자친구 좀 신경 써주세요 우리가 뭔데 왜 그래? 기분 나쁘죠 그러면 그냥 가! 그럴 수도 있죠 기분 나쁘진 않았는데 그냥 좀 되게 야릇했어요 저희는 뭐 공연적인 남자 팬들 보면 오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돈만 내고 여자들만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막 하라고 하는데 남자친구들은 좀 막 대줘야 돼요 그래야지 더 좋아합니다 정성환씨 노래하세요 네? 노래요? 노래하시래요 일본에 신곡이에요 신곡 이봐 이거 해보겠습니다 할게요 만약에 아 옷 이쁘네요 오늘 진행이 굉장히 갑작스럽게 바뀌었네요 원래 그래요 알잖아요 알겠습니다 저거 잘못 입으면 승복같죠 근데 오늘은 정말 라인이 좋네요 음악에서 소리가 너무 나요 음악 주세요 게임 캐릭터 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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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참을 멍하니 앉아서 네가 떠나던 그곳을 바라보곤 해 날 보면던 Instead of blambt 가슴 시리도록 아름답던 너를 시간에 널 지울 거라고 네가 없는 날 다시 또 사랑을 한다고 내게 말을 해 그대 들리나요 그댈 보낸 적 없죠 If I, If I 다시 돌아간다면 우린 달라졌을까 눈을 감고 그려본다 If I, If I 나를 스치던 너와 너의 뒤에 서있던 아무 말도 못한 내가 너무나 미워져 그리고 또 흐르는 시간 너에게 나는 어떤 의미였을까 내게 말을 해 그대 들리나요 그댈 잊은 적 없죠 If I, If I 다시 돌아간다면 우린 달라졌을까 눈을 감고 그려본다 If I, If I 나를 스치던 너와 너의 뒤에 서있던 내가 너무 미워 너에게 약속했던 수많은 말과 너를 아프게 했던 내가 잘못했던 순간 가슴속에 남아서 너무 보고 싶어서 단 한 번만 단 한 번만 돌아갈 수 있을까 나를 스치던 너의 눈물이 흘러내려와 눈물이 흘러내려와 If I, If I, If I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그때로 돌아가 이 말 외치고 싶어 널 사랑해 너를 사랑한다고 감사합니다 배낮열청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다시 들어가서 너를 사랑한다고 외치고 싶다고 왜 이렇게 쑥스럽죠? 왜왜왜 어제 앨범이 발매됐거든요 아 처음 부르는건가요? 아무래도 이제 방송에서 첫 무대인데 아 첫 무대에요? 네 첫 무대에서 그럴거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또 이렇게 한 백 명이 갑자기 보고 있으니까 더 그래요 아 노래가 뒤로 갈수록 급격하게 힘들어져요 아 노래 좋네요 아 다행입니다 와우 동아씨 너무 멋있어요 동아씨 목소리 녹았네요 녹았네요 큰일났네 개원가봐요 감사합니다 2316님 이말숙씨 상당히 말숙하신 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헤어진 첫사랑이 생각나게 하는 목소리입니다 저녁 417때문에 517때문에 617때문에 수업 인생